안녕하세요 다가입니다. 오늘 소개는 바로 EX 소개입니다. 포켓몬 카드인데요. 첫번째 포켓몬은 제크로무입니다. 제크로무입니다. 피는 180이고요. 빛나물 발통 공격력은 100 그리고 스트롱몬트 150이 있습니다. 다음 포켓몬은요. 네 이벨타르고요. 피는 170 아벌보는 40 센클로마니는 90 데미지입니다. 그리고 레트라 브레이크입니다. 피는 110이고요. 분노의 합리는 상대의 피를 10밖에 안 남게 하는 기술입니다. 네 다음 포켓몬 크레셀리아입니다. 170 피고요. 반짝이는 입자는 판텀마다 자신의 피를 10씩 회복하는 것입니다. 사이코 디펜더 공격입니다. 다음 포켓몬은요. 네 엘리자몽 EX 180이고요. 날개치기 60 공격력 화형폭 150입니다. 다음 포켓몬은요. 네 메가선더볼트 EX 이고요. 휘는 210 근데 공격력이 안좋아요. 터보볼트 110밖에 안되죠. 네 그란돈입니다. 원시 그란돈은 없지만 그란돈 EX는 있습니다. 네 피는 180이고요. 바람원게인은 20이고요. 자이언트 크루는 80 더하기 80 때문에 160입니다. 네 다음 포켓몬은 마나피입니다. 120 데미지고요. 아 구앗 튜모는 어쨌든 저도 잘 모르는데 미네랄 풀포는 60 데미지인데 그 효과가 자신을 자신의 줄에 다 소환언니들 30피씩 회복해줍니다. 다음 포켓몬은요. 제른이었습니다. 170이고요. 에스퍼 타입 브레이크 크루는 60 데미지 블레스트 EX는 140 데미지입니다. 다음 포켓몬 네 블랙큘레몬 EX 180 드래곤타입 배려가기 60이고 블랙발리스타 200입니다. 다음 마지막 라운드 뮤츠 아니 뮤군요. 뮤 EX입니다. 120이고 어 저가 이거 뮤를 울마이터 특성 공격 리플레이스는 안좋은데 울마이터 이티는 아무 공격이나 다 따라할 수 있구요. 뮤은 그거 무제한 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어 그 카드? 네 이 카드만 있으면 이 카드를 뮤한테 착착하면 뮤은 무제한이 됩니다. 피가 네 이상으로 닭 아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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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